볼보 자동차 코리아가 차세대 전기 SUV, EX30을 오는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출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30은 C40 및 XC40 리차지에 이어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 개발된 컴팩트 SUV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공개 이후 2024 월드카 어워즈, 올해의 도심형 자동차로 선정된 것에 이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4 최우수 제품 디자인상, 영국 일간지 더썬이 선정한 올해의 자동차 등 지금까지 20개 이상의 상을 수상하며 프리미엄 전기차의 새로운 벤치마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1월 말 최초 공개 이후 이틀 만에 1000대 이상의 사전 예약을 기록하며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모델입니다. 66kWh의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이온 배터리와 200kW 모터를 결합한 싱글 모터 익스탠디드 레인지로 출시되며 산업부 인증 기준 404km의 1회 충전 최대 주행 가능 거리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주행이 가능한 수치인데요. 에너지 효율 등급에서는 5.5km KWH의 전비를 기록해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최대 153kW의 극속 충전을 통해 10에서 80%까지 약 26분 만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특히 역동적인 운전에 재미를 제공하는 모델로 272마력의 모터 출력과 35.0kgm의 최대 토크로 정지 상태에서 100km면 시간까지 불과 5.3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EX-30의 국내 인증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볼보자동차 코리아는 오는 6월 말 일부 물량을 시작으로 7월부터 본격적인 출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볼보자동차 코리아 이윤모 대표는 EX-30은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안전에 노하우가 집약된 첨단 기술, 인간 중심 철학이 반영된 공간에 설계까지 그동안 고객이 볼보자동차에 기대해온 모든 가치를 컴팩트한 패키지에 모두 담고 있는 모델이라며 여기에 전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가장 경쟁력 높은 가격을 책정한 만큼 프리미엄 가치를 원하는 고객과 새로운 전기차를 경험하고 싶은 고객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EX-30의 국내 판매 가격은 일부 외관 및 실내 옵션, 파일럿 및 파크 파일럿 어시스트, 360도 카메라, 하만 카돈 프리미엄 사운드바 시스템 등에 따라 각각 4,945만원과 5,516만원로 책정됐습니다. 여기에 업계 최고 수준의 5년 또는 10만km 일반 부품 보증 및 소모품 교환 서비스, 8년 16만km 고전압 배터리 보증, 15년 무상 무선 업데이트 지원, 팀앱 임포테인먼트 서비스가 포함된 디지털 서비스 패키지 5년 이용권 등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